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수피가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수피가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 롯데이 동의예요. 하지만 한국보다 더 탓득해요. 하지만 한국보다 더 탓득해요. 수피가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한국보다 더 탓득해요. 저같은 때가 그래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읽고 싶어요. 거기에 읽고 싶어요. 와요, 흘렛 자흘고 모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한시 구양은 어테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한시 구양은 어테요 어테, 브라우, 문 클리어 또 탓사 자스 락검 나 로그 리한 월 양맥 다 아니요, 어테, 눈, 브라우 코이, 대칸, 오지 않아요 문 클리어 모 리한시, 로그 리한, 구양, 스럽검 나 어테요, 양맥 제 고양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은 처음 봤어요 제 고양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은 처음 봤어요 스럽검 나 로그 리한 월 양 가피인 블랙 날 그념 만큰 브라질을 깜봉하이 날 고래 제 로그 리한 월 양 고양 스럽검 나 또 날 안 와요 문 클리어 모 한국에서 날 브라질 보래 눈 브라우 처음 롱롱 갔어요 만큰 따라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거울이라서 그래요 소피카시의 고양도 지금 저울이죠 네,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 거울에 눈도 와요 아니요,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리한시 고양은 어때요 제 고양도 안 와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공플렛이 주의 라이크로 제시아 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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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바로 바로 Phillip 이렇게 오ovaivity 제가 직접 만나요 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sters ощущmade 다시